뭐 하려고? 이거 틈사라면 짜장하고 틈사라면 카렌디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제품이요 이게 또 그냥 그게 아니라 또 배운 야 너가 신제품은 출시 당연히 하라고 안 했냐? 아니 나도 그럴라 그랬지 자 뵙고 일단 시작해봐 안녕하세요 배우면 되지요 오늘 리뷰할 거는 이거 틈사라면 짜장하고 틈사라면 카렌디 아 그런 거 좀 군말하고 옛날 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단가를 어디서 샀는지 맛이나 이런 거나 얘기하라고 이거 어디서 샀어? 이마트 얼마요? 개당 1600원 정도? 이거 먹어봐 먹는 건 잘 먹네 인기지? 내가 이렇게 또 면 먹는 거라는 또 그냥 기가 막혀 아 됐고 짜장 맛은 어떤데? 이거 사천 짜파게티랑 맛 비슷한데 더 맛있어 맵기는? 틈사라면하고 비슷한 맵기 같아 카레맛은? 내가 먹어본 카레맨 중에 제일 맛있는데 제일 맵네 그래서 또 사먹을게요 안 사먹을게요? 짜장은 또 사먹고 카레는 모르겄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